지난해 경기 불황 속에서도 국회의원 10명 중 7명은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2년 국회의원 재산병동 신고 내역에 따르면 전체 의원 296명 중 71.6%인 212명의 재산이 늘었습니다. 재산 증가 의원의 비율은 2011년 49.8%에 비해 21.8%포인트라 증가한 반면 재산이 감소한 의원은 28.4%에 그쳤습니다. 재산 증가액을 살펴보면 1억부터 5억 원이 33.4%로 가장 많았고 5천만 원 미만이 18.2%, 5천만 원에서 1억 원이 17.6%의 순이었습니다. 또한 5억 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2.4%로 나타났습니다. 국회 관계자는 재산 증감의 주요 요인은 주식 등 유가증권과 부동산의 평가가입 변동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. 전체 의원 중 가장 재산이 많은 톱4는 정몽준과 고의선, 김세현, 박덕흠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이었습니다. 전체 의원 중á편입니다. 전체 의원 중á편입니다.